TV조선 국민가수 탑6 고은성 뭐하고 지내나 고은성은 과연 누구인가 고은성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1990년 9월 11일생으로 31세입니다 고향은 대정광역시이며 178cm 70kg AB형입니다 고은성은 지난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소속사는 더블K 필름 앤 시어터입니다 고은성은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인데요 2016년 JTV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나와서 결승전에 올랐으며 이동신이 붙여준 별명은 흑표범입니다 팬텀싱어 갈라 콘서트에서 말하기를 가장 자신있는 부위는 어깨라고 하는데요 팬텀싱어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나이도 상당히 어린 편이고 경력도 짧은 편이었으나 개인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발군의 가창력을 바탕으로 레전드급 무대를 다수 찍어내며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종영한 JTBC 팬텀싱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또한 내일은 국민가수에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사전 응원투표 중간집계 1위에 등극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가수 6위로 마감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TV조선 국민가수에 나왔고 국민가수 탑식스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지만 갑자기 TV에서 사라진 고은성 과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의 어머님의 바람은 TV에서 아들을 자주 보는 것이었는데 고은성은 TV보다는 뮤지컬이 좋은가 봅니다 고은성 정류지 연말두에 선보인다 헐리우드인 크리스마스 공연 라라랜드 겨울왕국동 명작음악 구성 헐리우드인 크리스마스 오는 12월 17일 롯데콘서트홀 라이브러리 컴퍼니가 올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한 공원을 선보입니다 오는 12월 17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헐리우드인 크리스마스는 헐리우드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 음악을 튜레이션한 영화음악 콘서트죠 지난해 전성 매진과 함께 성공적인 초연을 마쳤습니다 러브액추얼리, 리노와 야수, 라라랜드, 러브오페어, 시네마천국, 크리스마스 캐롤, 랩소인 블루, 겨울왕국 같은 명작들의 음악으로 구성되며 60인조 풀편성 위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위 밴드의 연주를 베이스로 풍성하고 꽉 찰 무대를 꾸밉니다 이와 함께 뮤지컬 배우 고은성, 정류지, 피아니스트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송재원까지 화려한 게스트가 함께하는데요 특히 고은성과 정류지는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위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이자 지휘자인 김재원은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인 블루 협영과 동시에 지휘를 함께합니다 매력 다 달라, 김준수, 박강현, 고은성, 토니의 세 얼굴 3인 3색 매력을 뽐내는 한국판 토니입니다 지난 17일 개막한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토니 역을 맡은 김준수, 박강현, 고은성이 싱글즈와 화보에서 소리에 대한 애정을 표하며 남다른 호흡을 자랑, 분위기 넘치는 화보를 완성했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캐스팅에 대해 고은성은 형들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더 기억에 남는다 이 형들이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수는 처음 토니 역을 제안받았을 땐 이미 논의 죽인 작품도 있고 스케줄상 어려울 것 같아 한 번 고사한 상황이었다 제대로 듣고 생각해보자는 결심을 한 찰나에 은성과 강현이 한다른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 작품 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전했으며 박강현 역시 작품을 선택할 때 작품이 지닌 메시지가 첫째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데 이 둘이 함께라면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죠 같은 인물이라도 배우에 따라 캐릭터의 매력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김준수는 강현이 연기하는 토니는 보 본능을 일으킨다 은성이는 내가 생각하는 토니라는 인물의 제일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귀띔했고 이에 고은성은 우리 셋이 표현하는 토니가 정말 다 다른데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다고 자신했고 박강현은 가장 좋아하는 넘버로 투나잇을 꼽으며 배우들이 다같이 부르는 넘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2월 26일까지 4달간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홍광호, 고은성, 김준수, 김성철, 데스노트 9.7점 찬사 속 폐막 뮤지컬 데스노트가 역대급 신드롬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으며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 속에 대단원의 음악을 내렸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오디 컴퍼니와 만나 5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재탄생하여 개막 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오랜 기다림에 보답하듯 갑격한 캐스팅이 라인업으로 돌아오며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했죠 1차 티켓 오픈부터 티켓 대란의 포문을 열며 폭발적인 열기로 매 티켓 오픈마다 최단기 전성 매진에 전설적인 흥행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찐 데스노트보다 보기 힘든 뮤지컬로 연일 화제가 되어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 개막부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연장 공연까지 식지 않는 뜨거운 열기로 초대형 흥행 대작에 신드롬급 인기를 실감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덕션은 논 레플리카로 국내 정서와 트렌드에 맞춰 대본과 음악을 수정 보강하고 영상미의 극치를 선사한 획기적인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속도감 있는 전개와 감각적인 연출로 객석을 압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찬사와 높은 재관람률이 이어지며 전 예매처에서 연일 관객 평점 9.7점에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열일에 치고 꼭 봐야 할 작품으로 입소문을 타 뮤지컬 마니아뿐만 아니라 폭넓은 연령대의 일반 관객들까지 공연장으로 이끄는 파급력을 보여주며 상반기 공연 시향의 흥행을 주도하고 활기를 불어놓은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세련된 그래픽 영상으로 공연에 한축이 된 LED 무대와 더불어 명절 상부 탑클래스 배우들의 열인이 돋보인 이번 시즌은 그 어떤 때보다 공연의 몰입감을 높이며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죠 라이터에게 홍강호 고은성은 시라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며 악인이 없는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고자 하는 주인공의 변화와 갈등을 압도적인 성량과 흡입력이 있는 연기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취락펴락했으며 천재적인 두뇌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는 세외적인 명탐정 엘력의 김준수 김성철은 남다른 존재감으로 독특한 아우라를 뽑아내며 라이터와의 숨막히는 치열한 심리전을 긴장감을 넘치게 그려내 작품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라이터와 엘 캐릭터의 팽팽한 대결 케미스트리와 듀엣 엄머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천재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카리스마로 공감을 끌어낸 렘역의 김선영 장은아는 독보적인 캐릭터를 선보이며 미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관객들의 눈시울을 불켰으며 라이터의 곁에 머물며 인간을 마치 장난감처럼 지켜보는 류쿠역의 강홍석 서경수는 잔망스러운 모습 이면에 섬뜩한 사심모습의 간극을 리얼하게 표현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터를 짝사랑하는 미사역의 K 장민재는 사랑스럽고 순수한 에너지로 작품의 활력을 풀어넣었으며 탄탄한 실력과 싱크로율을 갖춘 배우들로 아낌없는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공연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오디 컴퍼니의 또 다른 메가 히트 컨텐츠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데스노토는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유정의 미를 거뒀습니다 TV를 마다하고 뮤지컬을 선택한 고은성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